알리를 한 번 노려보냈어요. 근데 알리가 궁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리풀이들. 제리풀이들. 딜라이트 이거. 성난 황소에요 딜라이트. 한창 끝났어요 그냥. 그냥 끝나서. 바이퍼 그리풀게. 제카가 먹었네요. 누가 먹든. 화나 생명. 앵글이 화나 생명 같아요. 진짜 많이 화난 것 같아요. 딜라이팅도. 제 뒤에도 화나 생명이라고 들렸습니다. 제대로 화난 황소의 들이받음이. 매서웠습니다. 자 전차 모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한화생명입니다. 자 위쪽에 발언도 거의 공짜는 없고. 3명 정도는 없야버렸으니까요. 발언. 남작 처치. 뭔가 싸움은 유도하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건 알림이가 때리긴 했는데. 피가 안답니다. 자야 쪽을 저렇게 물어 버리니까. 보통 자야 하면 우월할 생존기라고 봐야 되는데. 답이 없죠. 그렇죠. 아직 궁도 온 상태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한 딜라이트 이니시에. 받아서 바롬까지. 그냥 북쪽 가네요 하나 생명은. 그렇습니다. 잘 안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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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